얘들아 안녕 아이고 나 떡볶이가 먹고자 와서 떡볶이 사왔다 떡볶이 옆에서 모두 애들이 먹었지 않게 먹고 싶더라 늙으면 다 그런가 보더라 떡볶이 맛있게 먹게 이거는 오렌지다 내가 늙으니까 물 없으면 못 먹었더라 그래서 물도 떠넣고 오렌지도 놔두고 하지마 라고 먹는다 맛있다 물만 하다 아 맛있다 얘들아 나 작년보통 더 늙어봐야지 내가 많이 아퍼갖고 고생했다 근데 이제 먹을 땐 보려고 또 나 살아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좋다 아이고 누르고 막 매운 것도 먹을 것들아 아이고 맵다 매워 아이고 뭐 좀 먹어야지 안되겠다 아이고 뭐 좀 먹어야지 안되겠다 아이고 아 근데 내가 안매고 쪼끔야 작년하고 오라고 또 먹는 것도 틀려진다 누구들 보기에 한 입 많이 늘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좀 늘고 갔다 떡볶이는 매운디 흉대는 안 맵고 맛있다 맛은 있는데 맵다 매워 내가 애기인가 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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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할머니 이제 매운 것도 먹을 것 같더라 매워서 이비 해줄거야 떡볶이는 너무 맵다 아 떡볶이는 너무 맵다 아 떡볶이는 너무 맵다 아 아 아 아 잘 익었다 얘들아 누구도 떡볶이 사다 먹어봐라 순대 양 맛있다 그럼 안녕